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형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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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왜 이렇게 떨어요! 형! 움직여를 가요! 종국이 발벌 떨어뜨려 처음 보지 않냐? 야 해! 이게 뭐야! 안 돼! 안 돼! 나 벌벌 떨어뜨려 처음 봐! 역시! 역시 사연이 누나는 종국이도 벌벌 떨게 하는 거 아니야? 아, 될 것 같았는데! 우리 아까 느낌이 우리와 먼저 하겠습니다 강계리 괜찮겠어? 공주 우리 야자들 공주 사랑의 힘으로 공주 풀었어? 힘이 이거 되려면 지호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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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이제 성공하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쉬워 아쉬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말씀해 오 됐어 됐어 오빠 야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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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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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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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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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 와 와 와 길거리에 세계 여행을 마친 온달과 고주들은 비디오 마지막 승부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. 어 용산 체육관으로 가시오 용산 체육관? 열심히 뛰어야겠구만 용산 체육관 어 다 왔다 오빠 권투 같아 권투? 으스스 이곳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였지 분위기를 떼고 있었어 아니 아니 오 강길이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네 아니 이거 저기 권투 여기 그거 왜 들고 왔어요? 동국이 권투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도 권투하고 상관 없애줘 그럼 권투시켜서 내일 해줘 볼 수 있죠 안대를 찬 온달에게 엎혀 상대 팀 공주 이름표 떼기 먼저 온다면 부전승 와 부전승 부전승? 예 예 예 예 사회성 상대편 공주끼리 이름표를 띠시는거에요 대신 온달은 앞에 안 보이니깐 공주님이 방향을 잘 알려주셔야겠죠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상대편 공주 이름표를 떼시면 되고 걱정하지마. 야 야 유희야 편하게 엎여. 그래. 공달들과 새 민주들은 프로 자신의 힘이 있는 거라고 굳게 믿었어. 제가 근데 우영상만은 인형파를 떼는 거지. 카메라 동의하고 시작할게요. 파이팅. 파이팅. 야. 야. 아 죄송하나 엎이는 자리가 올라.